안녕하세요. 배우 정준원입니다. 올해도 또다시 고유의 명절 추석이 돌아왔습니다. 이렇게 추석을 맞이해서 한복도 갇혀입고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. 가족분들이랑 화목하고 풍요로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번 추석은 다른 때보다 연휴가 긴 만큼 휴가를 가시는 분도 많다고 들었습니다. 그래서 건강 또한 유의하시고 의미 있고 좋은 추억 많이 남을 수 있는 추석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나중에 앞으로 출연할 작품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